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쿵쾅쿵쾅 그 동네 언니 한 명 데리고 왔는데요 사실 그래요 거기 글 쓰면 진짜 어지간한 경우 아니면 다들 같은 여자라고 편들어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쓴이는 그런 기본적인 축복이자 버프조차 받지 못한 그런 쓴이거든요 왜 그런지 우리 한번 봅시다 제목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친은 8억 나는 8천 하지만 나는 여자니까 너무 손해보는 느낌이라서 일단 우리 파혼해 했는데 지가 남자라면 당연히 나를 잡아주겠죠 진짜 이 결혼이 맞는 건가 싶다 파혼을 해야 하나 싶어 정말정말 솔직히 말해줘 아래 카톡 있어 곧 결혼하는데 그래 남자가 나보다 훨씬 많이 해오긴 했어 나는 8천만원 정도 남자는 8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 집은 전세고 다른 재개발 지역에 내 집이 하나 있고 나머지 돈은 다 주식으로 묶여있어 그래서 지금 전세집 구하고는 현금이 없지 나이는 비슷해 월급도 남자가 더 많아 내가 우리 서로 용돈 100만원씩 하자고 했는데 남자가 너무 많다고 줄이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야 기름값까지 100만원 하자고 했어 참고로 남자는 회사에서 기름값이 나와 근데 문제는 내가 차를 1년 전에 사가지고 아직 차 할부금을 매달 30만원씩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 결혼하면서 우리 둘 다 직장이랑 집이 멀리 떨어져서 차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오늘 이야기하다가 내 차 할부금을 내 개인 용돈에서 해결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러고 집에 왔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황당해서 나온 이야기라고 많이 해온 거 알고 당연히 이거 너무 고맙긴 한데 뭐야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네 차값도 안 내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너무 그지 같을 것 같아서 한번 봐줘 자기야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용돈 100만원에서 기름값 20 들고 차 할부금 30 내면 나는 쓸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야? 뭐 용돈 1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돈인데 30만원을 쓰고도 많은 것 같아? 그런 생각이면 나도 결혼 전에 할부로 이것저것 하는 게 무슨 차이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야 우리 생활을 위한 건데 아껴 쓰고 저축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? 그게 말은 쉽지 용돈을 둘 다 줄이고 줄인 용돈은 순수하게 친구 만나고 자기를 위해 쓰면 쓰는 돈으로 하고 나머지 보험료, 폰비, 기름값 싹 다 생활비로 하자고 내가 뭐 할부로 이것저것 다 했어? 차가 거기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? 용돈에서 차 할부금 내라는 건 나 진짜 살 때가 뜯어보도 못했다 어? 그런 의미면 생활비에서 모든 할부는 뭐 괜찮은 건가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차가 무슨 사채품이냐? 내가 꽁꽁해서 차 없으면 사냐고 어? 용돈 100만원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근데 그건 별도로 차 할부도 비용을 지불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용돈을 줄이자고 순수 용돈만을 쓰게 그래? 그럼 70으로 해요? 어? 이것도 솔직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니 각자 70은 자기만을 위한 돈으로 자기 친구 만나는 거 자기만 쓰는 돈 그게 70 어? 그래? 각자 경조사비도 포함해서? 아니 경조사비는 빼야지 어? 그냥 아껴 쓰면 안 돼요? 아껴 써서 그 정도예요 뭘 어떻게 더 아끼라는 겁니까? 여자랑 남자랑 화장품부터 다르다고 기본 쓸 거부터가 달라요 친한 친구 결혼하면 돈 20, 30은 내야 하는데 그거 내고 뭘 어떻게 살라고요? 예를 들면 미용실 가격부터가 다르다 이 말이야 남자랑 여자랑 어? 야 그걸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? 나도 하려면 그렇게 한다? 뭐가 그래? 우리 이제 한가족이잖아 아니 대체적인 걸 보란 말이야 그래 말 잘했다 한가족인데 한가족이라면서 어? 그럼 내 할부도 같이 생활비로 해줄 거야? 둘 다 용돈 100만원 하면서 자기는 기름값도 회사에서 나와 나는 100 다 쓰고 나는 거기서 차 할부금 기름값 다 내라고? 할부 뭐 있는데? 어? 뭐 하고자 하면 차도 바꾸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 아니 내 자동차 할부는 생존인 거고 개인 사친분 사고 할부를 비교하려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럼 적어도 그걸 해결하고 깔끔하게 하자고? 둘 다 용돈 100만원 하면서 어? 기름값도 회사에서 나와 나는 100만원 다 쓰고 나는 거기서 차 할부금 기름값 다 내라고? 어? 나 이거 너무 답답해 아니 나는 지금 기름값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차 할부금을 말하는 거야 뭐가 됐든 무슨 차 할부금을 용돈에서 내라고 하냐고 나는 그런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어? 그럼 반대로 나도 이제 할부 같은 거 하면 이해해줄 거야? 뭔 할부? 그거 다 생활비로 커버해줄 거냐고 아 그러니까 무슨 할부냐고 아니 뭐 차를 살 수도 있고 다른 걸 살 수도 있지 아니 아기가 생겨서 큰 차로 해야 하는 거 그런 할부면 나도 당연히 내는 거고 차는 필수품이니까 근데 개인 사치품이면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이게 그렇게 구분이 안 돼? 이게 어려워? 아니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네가 필요해서 산 차를 왜 내가 번 생활비로 같이 이걸 내줘야 하냐 이거요 이게 말이야 똥이야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나는 야 됐어 그냥 같이 살지 말자 마누라 회사까지 차 없으면 못 가는데 아니 그건 나도 알겠는데 그게 내가 필요해서 산 차고 생활비로 내질 못한다는 남자랑은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진짜로 너랑 안 살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돼 어? 그럼 너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냐? 아니 주저도 모르고 외자차 사고 할부 100만 원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반떼 이거 할부금까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건데 어 그래 주변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그럼? 내가 할 말이야 아니 웃기네 내가 집값도 다 했는데 그래? 그럼 같이 살 이유가 없네 솔직히? 어 알겠고 진짜로 같이 살 이유가 없어 그 이야기까지 듣고 말이지 그래? 그건 파우네? 근데 하루 시간 줄 테니까 생각 잘하고 내일 대답해라 내가 차 없이 결혼해가지고 다산에서 출퇴근해야 하니까 차를 사야 한다면 꽁꽁 내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돈이겠네? 뭔 말이야? 그럼 반응을 한번 봅시다 아니 저 정도면 남자 쪽에서 많이 해온 거 트루고 사실이고 충분히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? 아우 여시가 졸라 이기적이다 아니 개인 용돈이 100만 원씩이나 필요해? 여시야 그냥 헤어주라 내가 주워가게 그래서 각자 월급이 얼마야? 그거 한번 말해봐 끌 끌 끌 끌 끌 끌 아휴 웃겨 오바잖아 아니 결혼 전에 산 거를 왜 같이 갚자고 하는 거야? 그러게? 파운 고민은 네가 아니고 남자가 해야 될 것 같은데? 다들 결혼 안 해봐서 그런가? 결혼하면 당연한 거야 저런 건 공동자금에서 빼야지 나도 남편보다 많이 가져왔는데 나는 참고로 할부도 없었거든 남편 차 할부부터 공용 자금으로 갚았고 지금은 각자 용돈 100만 원씩 해가지고 생활 중이야 근데 우린 100에서 자잘한 경조사나 보험비 주의비 다 포함하기로 했어 어쩔 수 없이 간혹 30 이상 들어갈 경조사 비용은 공용 자금으로 하고 말이지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남자가 저 정도 경제력 가져오면 조금 맞춰줘야 하는 그런 시융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양심상? 아니 못 맞춰줄 정도면 파운하는 게 맞지 그래 당당하게 눈치 안 보고 사는 대신 너랑 비슷하게 가져오는 남자랑 결혼해야지 뭐 8천8천 여시가 착한 듯 이거는 본문 쓰니 말고 자기 남편한테 해준다는 그 사람한테 한 말입니다 아니 당연이라는 게 어딨어 그건 여시의 생각인 거지 왜 결혼 전에 본인이 산 거를 남친이 같이 갚아주길 바라는 거냐고 양심 어디 갔어? 근데 저런 할부금 거의 대부분 결혼 전에 싹 갚아버리고 하지 않나 결혼? 나도 그랬다고 이거 뭐야? 여시가 할부를 못 갚겠으면 용돈을 서로 늘려 그리고 그 안에서 여시 기름값이랑 할부 해결하라고 돈 못 모으는 것 같아도 어쩌겠어? 네가 빚 만들어가지고 왔잖아 이게 팩트잖아 넌 마통이지? 남자가 순수해오는 돈이 8억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산 거 본인이 갚아야지 네가 싼 똥이면 네가 치워야지 파혼은 네가 아니라 남자가 말을 해야 될 상황이야 아니면 용돈을 진짜 똑같이 늘리든가 네가 그걸 못 갚은 건데 왜 순수 용돈으로 피해를 보듯 말을 하냐? 어? 이렇게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사이트 댓글인데 남초 사이트입니다 댓글 1번 야 이건 또 뭐냐? 8천만 원 가지고 8억을 해먹으려고 하네 10배 장사요 진짜 수익률 개쩐다 물론 뭐 망했지만 2번 야 진짜 너무 뻔뻔하고 당당해서 어처구니가 없네 허허 내 댓글 저거 혹시 말이지 그러니까 남자가 해오는 그 8억에 맞춰가지고 대출 8천 땡겨온 것 같은데 말이지? 그래 그렇지 이자로 돈이 다 나가는데 용돈 어떻게 아끼겠냐? 말도 안되지 그래 큰일 하다 너 3번 그냥 꾹 참고 개념력 코스프레 한두 달만 더 했으면 어? 남편 자동사냥 돌리면서 헬스 트레이너한테 사모님 소리를 듣는 태클을 충분히 탈 수 있었는데 저렇게 지가 먼저 개 트롤링을 해가지고 귀에를 확 날려버리는 거 이거는 능지 박살 문제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냐? 4번 아니 여시하는 걸 처음부터 다 밝히라니 말이야 꽁꽁 숨기고 숨겨가지고 결혼까지 하려고 빨강하지 말고 5번 야 이거 뭐 마지막까지 지가 더 큰소리 똥오줌 못 가리는 거 개 웃기네 6번 남자는 조상신이 도운 건데 만약 여기서 여자가 고개 푹 숙이고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봐주고 결혼해버리면 이 남자는 뭐랄까 그냥 뇌가 알초에 지배된 그런 레전드가 되는 거예요 7번 내 장단하는데 이거 100% 마통이랑 신용대출이다 내 댓글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마통으로 일단 4천 땡기고 카드론으로 4천을 또 땡겼기 때문에 저렇듯 용돈에 개 민감한 겁니다 왜? 용돈이 많아야 빚을 아니지 이자라도 갚을 테니까 2번 만약에 제가 여자 입장이었다면 그러면은 만약 저였다면 저는 이랬을 겁니다 어쨌든 할부 나가고 기름값도 따로 나가고 이러면 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씀씀이가 다르니까요 그러면 저렇게 되레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부탁을 한번 해볼 것 같아 차라리 솔직하게 비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다 조금만 봐주면 안 되겠냐 내가 그만큼 더 잘하겠다 적어도 이런 부탁과 함께 뭔가 나도 줄 수 있는 그런 게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돼 이야 이야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해요 그래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